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지막 방송 진행하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된 내용을 조금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내용은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별위원회 김상훈 대구광역시의 3선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그 특위위원장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임 사무총장이 김용빈 씨를 불러가지고 특위위원들과 함께 12월 27일 날 임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에 배포한 투개표 제도 개선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도록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2주 안에 그 안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은 알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표정은 그렇게 떨떨해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곳에서도 보도된 바가 없고 민경욱 tv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김상훈 삼선 국민의힘 특위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일정물적을 지원을 다 할 테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 2주 뒤에 개인 도장 사용 방안 가져올 것으로 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7일 날 투개표 제도 개선안이라는 자체 안을 언론에 보도하고 개함 이후에 투표지 분류기 그 다음에 뒤를 따르는 수견표 3, 4번을 바꿔 가지고 전면 수개표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도하고 그동안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qr코드를 여러분들 포기하고 바코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에 직접 날인을 거부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9분 해왔던 것처럼 위조 투표지를 개척해서 제조 생산 투입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분명히 정의를 한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127석을 얻었는데 87석을 얻은 것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40석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더불당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마디로 선거 범죄집단이고 선거 사기집단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4.15 총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2021년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처럼 민주당 후보의 성추행사건으로 인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에도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왼쪽이 조작된 쌈대입니다.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선관위는 어마어마한 조작지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조작의 중심에는 바로 전산조작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 집계가 끝난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가 전송이 되면 보조 dv에 여러분들 다 집계가 됩니다. 이것이 방송 송출이 되기 전에 메인 dv로 넘겨가는 과정에서 바로 전산조작범들이 조작용 pc를 사용해 가지고 그 안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조작 프로그램에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모든 그런 후보의 득표수를 변조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조작업이 가능한 가장 근원적인 그 힘이란 것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도장을 사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건 그럼 무한정 뭡니까 사전투표 위조투표제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줄란 시간이 있지만 저는 결코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도장으로 사용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조작의 힘이자 원천이자 조작의 이름들 뭐죠 뒷백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줄이고 그들에게 목숨줄과 같은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상훈 특위위원장이 외부인사인 선관위 사무총장인 김용빈으로 하여금 2주 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김용빈은 돌아가 가지고 온갖 종류의 꼼수를 다 동원하고 그다음에 선관위 내에 부정선거에 깊이 오랫동안 연루됐던 핵심인 멤버들은 김용빈을 설득해 가지고 결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마다의 입장에서 김상훈 특위위원장에 힘을 심어주고 국민의힘이 좀 더 분발할 수 있게 힘을 심어주고 선관위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속일 수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댓글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9개월 동안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헌신해온 저의 입장에서는 이번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자유애국 시민들이 그냥 흘려보내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오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 간단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 복잡하게 만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도덕질하는 그런 행위가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기점을 해서 중단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복원돼서 더 이상 기성세대와 후손들이 부정선거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제공하신 자료를 가지고 선거 부정에 완전히 바닥까지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내일 방송에서 늦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일도 변함없이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대개 5시부터 한 6시 사이에는 시사 문제를 주로 다루고 6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5시에 어김없이 토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노을님 후원해 주시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